자 누구세요? 어느 동네에서 오신 누구세요? 저는 하복대에서 왔는데 아 주민이구나 네 주민이구나 하복대 자 하복대에서 오신 아 진짜 하복대가 끝이지 그럼 아 성격 있다니까 건드리면 안돼요 원래 미이는 까시가 있어 까시가 네 까시가 있어 자 하복대에서 오신 누구요? 이름이? 이도경이요 아 이름이뻐 이도경입니다 우리 나이는 얘기하면 안돼요 안돼요 자 나이는 얘기하면 안돼요 자 그리고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세요? 장사하죠 무슨 장사하세요? 거기 가야지 아 좀 네 자 무슨 일을 하세요? 노래방 노래방 하세요? 네 아이고 그 노래방에 어느 노래방에 자랑해야지 노래방 그 안되요 간판이름이 어떻게 돼요? 안되요 열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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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방에요? 문 닫았어요 문 닫았어요 왜 문을 닫아요? 몸이 안좋아서 몸이 건강한데 몸이 건강한데 아 건강 목소리 이쁘지 아 좀 얘기 아 좀 아 우리 언니가 성격이 급한거 내가 다 알아 아까도 보니까 전화통화하는거니까 성격이 급하더라구 다 들렸어 전화통화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자 그러면 불러줄 노래가 뭐에요? 네? 불러줄 노래가 뭐에요? 아까 우리 동생이 얘기했었는데 아 본인이 얘기해야돼? 본인이 무슨 노래 부를거에요? 아 어디갔어? 낙인 낙인이래요 네 임재범의 낙인 네 굉장히 어려운 노래인데 아 그래요? 아 그래도 우린 불러야돼 그죠? 아 그쵸? 노래를 못하면 어떡한다? 뭐 어떻게 할 수 없죠? 술 한병씩 다 돌려야돼 네 돌리죠 뭐 누가 계산할거에요 근데? 제가 아 그래요? 네 아 화끈하시네 네 자 결혼하셨어요? 아니 결혼하셨어요? 아니 뭐 에이씨 그럼 왜 물어보래 아 그냥 한번 물어보래 아 짜증나게 아 아픔이 있나봐 결혼했는지 안했는지 물어보지 말래 물어보지 마세요 상처가 큰가봐 씨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안 물어볼게 자 임재범의 낙인 네 갑니다 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어떡해 네 가사 저기 보고 하시면 돼요 네 네 네 가사 나오죠 그게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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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이 세상이 나를 버린 건 하루가일 눈처럼 일구나 취미 올 때 메마른 뒷실 사이로 흐른 기억의 숨속 지으려 두려 해봐도 가슴은 날 잊지마 나 서러워 못해 다신 볼 수 없게 해도 어찌 너를 잊을까 가슴을 뺀 것처럼 눈물에 뺀 것처럼 처지지 않는 상처인데 내가 사는 곳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건지 너를 잊을까 너를 잊을까 너를 잊을까 너를 잊을까 가슴을 뺀 것처럼 눈물에 뺀 것처럼 눈물에 뺀 것처럼 내가 사는 곳인지 내가 사는 곳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건지 하루가 일 년처럼 일구나 하루가 일 년처럼 일구나 언제나 아침이 올까 자기 신음조차 잊을 수 없을 만큼 공감하고 지친 맘으로 나를 달란다 이걸로 안되면 참아도 안되면 얼어붙은 나의 발걸음을 무엇이로 눈물에 뺀 것처럼 눈물에 뺀 것처럼 저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내가 사는 곳인지 내가 사는 곳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건지 하루가 일 년처럼 일구나 언제나 아침이 올까 언제나 아침이 올까 언제나 아침이 올까 언제나 아침이 올까 응! 조심하십시오 네, 들어가시면 됩니다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E 술을 많이 드시고도 이정도此, 노래를 불어준다는거 대단하신거에요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멋진 남자분이 오셨어요 자 네 아 그렇습니까 아